동생분 이름이 상우라고요? 네.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중 씨만한 동생 하나 있다고요. 그 아이 7살 때 잃어버렸습니다. 이름이 상우. 성중 씨하고 동갑입니다. 네. 상우 찾으려고 이 동네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성중 씨도 입양되어야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미안했습니다. 다짜고짜 민감한 질문을 해서요. 그랬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상우도 이렇게 건강하고 반듯하게 따뜻한 가족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평생을 바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제가 저도 모르게 성중 씨를 상우로 불렀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의 친절과 관심이었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생분은 찾았습니까? 꼭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보다 훨씬 잘 자랐을 겁니다. 한성중 씨. 네? 가족들과는 행복합니까? 그럼요. 가족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저한테 목숨보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상우 씨도 저만큼 행복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